네, 라이너입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부부부터 볼게요. 어, 위로해주니까 고맙군요. 그 다음에, 크리스타. 테레비전. 그래요. 이런 대화가 필요할 때도 있죠. 그림. 메다리온도 있고요. 일단, 오미드. 그러게요. 메다리온. 오미드. 오미드. 귀엽네요. 그 다음에, 벤. 고맙다. 힘을 모아서, 클레멘타인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다른 건 볼 거 없겠죠. 여기인 것 같습니다. 발코니 문이요. 발코니 문으로 가서, 어, 보면. 나가는 길일지도 모르죠. 아하. 그 여자가 그립다. 갈고리녀. 이름은 까먹었지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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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팔 다친 사람한테, 이게 뭐야. 팔 다친 사람한테 먼저 가라 그러면 어떡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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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퍼. 너무 아퍼. 받아주고. 여자분이니까. 아니, 받아줘야지. 캐니? 아, 이런. 벤, 벤. 아, 벤. 벤, 벤. 잠깐만, 벤. 벤. 안 돼, 안 돼, 벤. 벤. 아, 안 돼. 벤. 벤. 벤 내 눈을 힘없어. 동그랗이. 우리가 왜 할게? 캐니? 캐니 바뀐 거야? 캐니와 제가 알아서 할게. 지금, 캐니와 제가 알아서 할게. 아냐아냐. 주변을 들어봐. 그럴 필요 없어 맞아. 둘은 부부잖아 그래 계속 부담을 줘 이 부부에게 그게 맞아 클레멘타인을 맡겨야지 어떡해 안괜찮은거 다한다 괜찮은리가 있겠니 괜찮니 괜찮니 조용히 해봐 아 아 아 운이 없어도 너무 없지 안돼 끌어올려 뭐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치료는 어디서 왔니 그대가 지금 위치가 별로 안좋은데 아 안돼 아 아 아 아 내게 도와주지 않나요? 남은 없으니? 여기가 하나 남아있어 나 나 죽을땐 죽을땐 뒤로! 얘 필요하니, 리 이는 안멘 오케이 오케이. 나 갈거야. 좋아. 거기에 올라가! 이제! 켄니 대체 뭘 하라는거야? 왜 그러는거야? 너답지않아 켄니? 희생하다니? 켄니가 희생이라니? 아, 나 눈물 날거 같애 아, 켄니가 이제 정신 차렸는데 이 녀석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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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켄니 켄니 이러면 안돼 안돼 마지막 한 발 쏴버렸어 아, 켄니 마지막에 이런 영웅적인 행동을 아, 켄니가 아, 켄니가 아, 왜, 아, 왜 이렇게 눈, 왜 이렇게 눈실이 불거지죠? 어 어 아, 켄니 아, 켄니 어 아, 아우 아, 눈물 나 켄니 아, 켄니 케이가 살았어야지 아니 아니지 그것도 아닌데 케이가 워커들과 싸웠어 케이가 죽는 것 같다 조금만 더 죽는 것 같다 그들은 죽는 것 같다 그들은 죽는 것 같다 그들은 죽는 것 같다 죄송합니다 케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맞아 맞는 얘기야 나쁜 사람 아니었어 맞아 맞는 얘기야 나쁜 사람 아니었어 분명히 아내와 아들이 있을 때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가족밖에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내와 아들이 죽고나서는 좀 이상해졌었죠 케이는 제 아들이었어 아 너무 절망적이야 아 너무 절망적이야 케이는 죽는 것 같다 그니까 오미디와 우리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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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드 지금 마지막을 감지하고 있는거죠 결국 자기는 물렸고 저 오미드와 크리스타 크리스타 두사람에게 클레멘타인을 맡기는게 저희가 하는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거에요 위험하다 조심하자 됐어 됐어 잘 잘 가야돼 잘 잘 조심조심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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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심해야지 어 어 이런 지금 말하기 뭐하는 말이군요 여기 지나갈때 조심해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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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여길 또 걸어가야돼요 어머 세상에 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먼저 가야돼 내가 먼저 가야돼 내가 먼저 가야돼 그래 그래 맞아 안 돼 안 돼 먼저 가 먼저 가야돼 그게 맞는거야 맞아 설령 무슨일이 나더라도 부상자가 당하는게 나아 그게 마음은 편할거야 근데 한쪽팔이 없어서 균형을 못잡을거 아니야 그게 난 더 걱정이다 자 자 갑니다 아 이렇게 잡고 가는거니까 조심조심 조심해 조심해야돼 조심하자 좋아 거의 다왔어 다왔어 다왔을때가 제일 위험한거야 조심하자 아니야 아니야 쉽다고 자만하면 안돼 자만하면 안돼 자만심이 사람을 망치는거야 창문도 조심해 갑자기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아이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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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냐 헤어졌어 내가 이렇게 될줄 알았어 간판 지지하는게 저렇게 힘이 세지가 않다니까 방법을 생각해볼게요 제게 그냥 정면돌파할게요 그냥 가는걸 가볍게 해 가볍게 해 그 단체 그 단체 에어 도와될 그쪽에서 클레멘타인으로 구해 주지 않고 클레멘타인을 구해 너의 깨진다! 방법은 없어요 가자 구해야지 클레멘타인을 구해 뒤는 저 두 사람한테 맡기고 야 여기를 어떻게 가니 야 여기 어떻게 가 저긴데 저긴데 바로 저 사나이다 사나이 간다 클레멘타인 구하러 간다 다 비켜 나 어차피 나 어차피 갈때까지 간인간이야 덤벼 덤벼 아무도 누구도 날 막을수 없어 덤벼봐 덤빌 태면 덤비라고 덤벼 덤비란 말이야 다 쓰러트려주마 클레멘타인을 구하겠어 다 왔다 클레멘타인 내가 왔어 야 진짜 이 남자 너무 멋있네요 아 나 눈물 날 것 같애 어떻게 해 아 진짜 클레멘타인을 위해서라면 진짜 뭐든지 할 수 있는 남자네요 아 눈물난다 진짜 콧잔등이 시큰해지네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아 아 아 눈물난다 진짜 야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냐 아 진짜 멋있네 아 진짜 사나이다 제가 좀 감동을 받았네요 흠흠 흠 뭐지 아 이네 어디있지 아 누나 어디있지 아 아 아 아 아 아 너 뭐였의 너는 괴롭힌 것 같다. 그리고 너는 손에 빠진 것 같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누구는 거기다? 네 아 quiet please sweetie your things there just be cool do I not seem cool? good go sit down do you know who I am? no I don't know anything about you you wouldn't people like you don't now you're thinking who would have it out for me? a few weeks back there might have been a station wagon in the forest full of all sorts of food water things you need to survive yeah yeah I'm not some cannibal some killer out in the woods some villain I'm just a dad oh I'm a coach I'm a coach everything was just out there for the taking we were starving for the taking? do you know what you took from me? I'm sorry I'm sorry whatever it is whatever happened you have to hear that I'm sorry that doesn't mean anything to me I wish it did I'm not a bad man I'm not a bad man I don't believe in vengeance but I've got nothing left have you ever hurt somebody you care about? not on purpose if it were on purpose you'd be a sociopath I hurt her so bad my son Adam went missing I took him out hunting even though my wife said he was too young I figured he had to learn I came back without him and the look on her face said you are a monster we all went out looking for him we never found him I hurt her so bad then you took all of our things you robbed us I could have earned her trust back Lee but not after that I'm sorry the hungrier we got the more she blamed me until she finally took our daughter Elizabeth and left they didn't get far they didn't get far I found them a day later in the roa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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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trying to find some place safe for you you let a boy get yanked out of a window and into the night so you can protect a pretty girl with a gun 그를 구할 순 없었어요. 그를 다는救을 수 없더군요. 그들이 다 생겨낸 거예요. 그를Matam의 옷은 우리은 우리의 남자였군요. 너는 그걸 우리를 잃었었군요. 우린 미쩌렸네. 피곤했었군요. 그래서, 제 가족들이 피곤했군요! 지금까지 제가 한 플레이가 워키토키 진짜 클레몬이 에 gast서 그는 고찬로 중개워로 이izado가 이래요 그는 하던 정렬으로 이팩을 뺏는 nag이 그녀의 신나는 고장은 그렇다는 것보다 이전에 일어납 새로운 우리 교회가 변화되었습니다 내imp을 들어瞬기 내가 그렇게 듣는 건가? 네 내가 지지하는 걸 우리가 사는 부모님 우리 가족을 가게 나의 돈을 안 보게 너는 어떻게 아름다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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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생일이 지나면 나 잃어먹지 그래 난 물렸어 이 사람 생각보다 이성적이네 일단 사과하자 가족이요 나도 이 사람이 죽지 않는다 하니? 이 모든 것이 다 일어날 것 같아 뭐야 뭐야 이거 뭐야 그 완전 다 끝났어 그니까? 이거 완전 야 이거 완전 멀쩡한적 했는데 정신병자였네 아 잘했다 클레멘타인 잘했어 이런일을 제빵당하면 안돼 됐다 됐다 이런 장치 안에는 죽었어 죽었다고 가방안에 살고있는게 아니야 그런 정신나간 니가 클레멘타인을 미친거 아니야 나 손가락이 아프군 이 자식 이 자식 어디서부터 진실인지 거짓말인지도 이젠 믿을수 없어졌어 아 진짜 끔찍한 만절이네 설마 총알이 없었나 후한을 없애주지 이 자식은 다시 돌아왔어 그렇구나 스위피 머리를 쐈으니까 클레멘타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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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피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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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동적이다 야 멀쩡한걸 보니까 왜이렇게 귀엽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정말? 클래엠, 괜찮아요. 저희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우리가 얘기해야죠. 네. 이제 모든게 괜찮아요. 저희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네 클레멘타인을 다시 찾은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다른 말씀을 거의 못드리고 있었네요 어 일단 이 사람이 했던 말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아내와 자식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은 어 사실 믿을 수가 없겠습니다 어 오늘 아내를 잃은 충격 때문에 이 볼링 가방에 있는 아내를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워커로 다시 살아날까봐 머리를 쏜거구요 아 그러면 여기서 영상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갈게요